아니 중국 사람들한테 제주도 땅 그렇게 팔아먹더니만 이제 와서는 그 땅을 세금으로 다시 사준답니다. 10년 전에 땅을 산 왕서방들은 지금 땅값이 3배나 올라가지고 땅을 비싸게 팔고 먹고 튀었답니다. 올빼미 티비 오늘도 제주도에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제주도에 있는 송악산입니다. 돌하루방이 하트 모양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냥 밋밋하게 서있는 그런 돌하루방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저 앞바다에 뾰족하게 솟아있는 두개섬이 형제섬입니다. 옛날에 제주도 어부형제가 고기잡이 나갔는데 풍남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뒤집어지고 서로 살기 위해서 두 손을 꼭 잡고 있다가 결국에 저성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야 너희 형제가 대단하구나 하면서 저 섬으로 다시 환생을 시켜줬답니다. 조금 늦게 도착해가지고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촬영하려니까 저기 또 경상도에서 제주도 오신 우리 하숙집 아주머니 신이 나가지고 지금 셀카봉 들고 사진 찍는다고 아주 바쁩니다. 제가 하숙비로 월급을 봉투채로 갖다주는데 제발 촬영 끝나고 셀카 찍으라니까 전혀 제 말을 안듣네요. 제 말은 안들어도 저한테 바가지는 잘 끓습니다. 2010년도 쯤에 중국 왕서방들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땅을 마구잡이로 사들였습니다. 2013년부터 17년까지 이곳 송악산 일대쪽 땅을 중국 왕서방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중국 자본인 신해원 부동산 개발 회사가 3700억이나 들여가지고 이쪽에다가 호텔 콘도를 짓는 뉴오시안타운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역시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중국 왕서방들 스케일이 큽니다. 여기에 산 땅이 무려 12만평이나 됩니다. 제 2의 신화월드를 지으려고 한 겁니다. 중국 사람이라고 해서 제주도 땅 아무 땅이나 사는게 아닙니다. 여기처럼 바다가 보이고 오션뷰 전망이 멋진 여기 이런 땅을 사는 겁니다. 10년 전에 중국인들이 여기 땅 살 때 땅값이 과연 얼마나 했겠습니까?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사모으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 토지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습니다. 2013년 당시에 중국 왕서방들이 12만평 이 땅을 살 때 190억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혈세 583억을 주고 다시 그 땅을 사준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자본들은 가만히 앉아서 거의 400억 가까운 돈을 벌은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세금 400억을 중국에 갖다 바친 겁니다. 조공으로 바친 거죠. 호텔이나 리조트는 하나도 짓지 않고 땅만 딱 사가지고 10년만 있으니까 400억을 벌었습니다. 여기 송악산에는 이중 분화구도 있고 자연경관이 아주 수리합니다. 이런 데다가 중국 자본으로 호텔을 짓는다니까 제주도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송악산 경치 보려면 그러면 호텔이나 리조트에 묵어야 되느냐 경관을 너그맘대로 사유화시키느냐 이래서 반발이 엄청 거셌습니다. 그렇게 반발이 심하니까 이제 제주도지사가 움직입니다. 2020년에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존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여기 호텔은 물 건너간 겁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여기는 유원지로 돼 있어가지고 호텔이나 리조트 이런 개발이 가능한 땅이었는데 2021년에 이 유원지 지정이 만료가 돼가지고 개발이 아예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다음 후속 대책으로 송악산 일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아예 어떠한 개발도 못하게 묶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뒷북치면 뭐합니까? 이미 이 부근에 대부분 땅들은 중국인 소유로 다 넘어갔습니다. 중국 자본들이 2013년도에 이 땅을 살 때는 유원지로 돼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호텔 리조트 건축이 가능했는데 갑자기 제주도에서 개발 제한지역으로 딱 먹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쫄딱 망한거죠. 그러면 이 왕서방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안했습니다. 개발행위 제한한거를 풀어달라 이렇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주도가 국제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질 확률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중국 자본인 신혜원하고 협상을 했는데 신혜원 쪽에서 이 소송을 취하를 해주면 제주도에서 신혜원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아주 비싸게 사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답니다. 제주도 공시지가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013년에 평당 10만원 하던게 지금은 거의 평당 30만원 가까이 가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후회하시는 분들 많죠? 야 10년 전에 제주도 땅 좀 사놨으면 지금 벌써 3배 4배는 풀었겠네 이 생각 하실겁니다. 공시지가가 이렇지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2013년도에 중국 자본이 이 땅을 살 때는 평당 18만원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10년이 지나고 2023년에는 이 땅 한평이 150만원이 넘었습니다. 10년 만에 무려 땅값이 8배 이상 폭등을 한 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회사를 퇴직하시고 여기 제주도에서 땅을 사가지고 태양강 사업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태양강 해가지고는 돈 못 벌고 땅값은 10배 가까이 올라서 완전히 값부가 됐습니다.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제주도 땅값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실거래가 보시니까 실감이 나시죠? 공시지가 30만원도 안하는 땅이 실거래가가 150만원이니까 거품이 엄청나게 낀 겁니다. 여기 호텔 안 지은 건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신화월드 헬스케어 지금 제주도에는 중국 자본으로 지어놓은 숙박시설 엄청 많은데 거기 가보십시오. 손님도 없고 텅 비어있습니다. 송악산 아래 바닷가 쪽에 보시면 해안 절벽에다가 저렇게 큰 동굴을 일제가 파놨습니다. 요 위쪽에 가면 포진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제시대 때 이 송악산도 상당히 순환을 당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일본한테 순환을 당했는데 지금은 중국한테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인주차장에 차가 한대도 없습니다. 텅텅 비어있습니다. 이제 중국인도 안오고 내국인도 제주도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전ait고 전ait고 cgp d c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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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p